아멜리아 안녕하세요 엘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박언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어문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바로 여기 어디에요? 썸머의 촬영지입니다 촬영 장소에요? 네 여기서 촬영을 한거지? 이 마을에서 봤어요? 네 저는 드라마 진짜 재미있게 봤어요 박소준 너무 좋아요 아 박소준 제일 포장해서 네 무엇보다 여기 호점 마을이 바로 여기 뒤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너무나 이쁜 마을이에요 제가 작년에 간첩만 갔다 왔어요 두 번째거든요 저번에 왔었는데 여기가 또 새로운 핫다운 페이스 이렇게 왔어요 여기가 딱 야경 진짜 이쁠거에요 대박언니스 같아요 날씨가 괜찮은데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진짜 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추웠어 진짜 추웠어요 처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눈물 닿아서 그냥 자랑했어요 산책하기도 좋은 날씨 맞아요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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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인공들의 집 아 그러다 shouty 끝 퀴 celebration 진라 태어마 많은 노래가 보여주지 못했어요 좀 읽어 봐봐 본격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잠시만 여러분 지금 이곳에 우리 한국도 한국은 여성를 성 averaging 그런데 지금 이곳은 한국 한국이 있는 게 national 국민들은 한국의 삶을 통해 한국 한국이 일본 등에서 삼식us 한국에서 incrível 춤을 잘 그려도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네 자 夜になりました。 夜のホチョンバウにまたやってきたんですけど、 昼と比べて本当に景色がガラッと変わりました。 さっき昼に見た時は壁の色が一つ一つピンクとか緑とかオレンジとか綺麗に見えたんですけど、 夜になると家の一つ一つに明かりがついててすっごく綺麗です。 普通の夜景と比べて一つ一つ光ってるからロマチックな雰囲気なので、 ぜひ友達とか彼氏とかと一緒に遊びに来てください。 最強です。 昼はドラゴンで、 日々からドラゴンで蝶々にもたまったんですよ。 昼はドラゴンに回ってテニキスタマルで、 空にカバーよければ、 昼を見ると、 カラバーも見るときにも一定の難います。 昼はドラゴンはらけでて、 ぐひ友達がそのے、 とづきの音楽です。 口の一義があなた。 昼に出るから、 チンが私たくまで見ると 昼がドラゴンに行きました。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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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에 계신 저희 EXID를 많이 사랑해주시는 또 우리 한국을 많이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 이곳은 부산이고 여러분들께서 부산에 많이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먹을 것도 많고 놀거리도 많으니까 부산에 꼭 한번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제 고향인 부산은 정말 아름다운 도시인데요. 되게 맛있는 것들도 많고 싱싱한 회도 되게 유명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부산에 와서 이런 싱싱한 음식들을 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부산 많이 사랑해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은 굉장히 정이 많은 도시고요. 바다가 또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치유가 가능한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와 많이 놀러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아이들입니다. 너무 부산 좋으니까 외국 팬분들, 한국 팬분들 다 부산에 많이 많이 놀러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여자친구입니다. 부산에 매력은 사실 너무나 많은데 일단 바다도 굉장히 예쁘고요. 맛있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도 부산에 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도 부산에서 재밌는 그런 것들을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오늘 원아시아 페스티브도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여 레이스! 야스윤입니다! 부산은 너무너무 사실 볼 게 많아요. 제한민국에서도 정말 손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고 근데 먹거리가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부산은 정말 대중국밥도 정말 해외 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밀면, 국밥, 또 먹거리도 너무 많고 또 볼거리도 많아요. 진짜 많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해운대! 맞아요. 대한민국에서 인기가 많은 해수욕장 중에 하나인데 정말 한 번씩 여러분들 오셔서 정말로 맛있는 거,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굉장히 많으니까요. 한 번씩 이렇게 오셔서 즐기다 가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부산, 추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